유과에 도착했습니다. 한과 한과 할 때마다 4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주가 소모가 되는 것 같고요. 자세히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공부를 해야 도움이 되고 공부를 안하면 소음이 안되고 그러죠. 여러분 스스로 좋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여 밀라이. 러여는 뭐예요? 운율이죠. 운율을 잘 해가지고 노래를 음정을 맞춰서 그렇게 노래를 불러십시오. 그렇네요. 자쯔 딘청 버세라. 이런 시가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쯔 딘청 버세라. 자쯔 딘. 자쯔 딘청 버세라. 자쯔는 뭐예요? 시험이죠. 테스트. 많이 보죠.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다. 더 싸인 전에 시험이 많이 끝나서 시험을 본다. 딘청. 시험을 본다. 시험이 준다. 시험이 준다. 이런 뜻인데. 자쯔 딘청 버세라. 시험을 가다. 자쯔 딘청 버세라. 자쯔 딘청 버세라. 이렇게 말해요. 자쯔 딘청 버세라. 그러니까. 시험을 버세라. 하려고. 하려고 갑니다라고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앉아서 시험을 앉아서 보고 있어요. 이런 식인데. 이제 시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네요. 순이. 버라이 레카이. 버라이는 뭐예요? 명사죠. 익기 쓰기. 그죠? 익기 쓰기를. 하는 나. 그런 뜻이 되겠네요. 하는 나. 하는 나. 네. 그리고 찌트로 짜이 꼬르네 떠. 그는 뭐하고 있냐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너. 꼬르노는 원래 머리를 이렇게 빗는 것을 꼬르노라고 안 그렸나? 네. 그것도 꼬르노하고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는 것 꼬르노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을 꼬르노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 그죠? 까피컬럼 여기다 쳐. 노트와 연필이 여기 있어요. 찌드러 빠띠 거다 쳐. 찌드러. 그림 판이에요. 빠띠는 스퀘치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림 판이 어디 있지? 이런 식으로. 스케치북이 어디 있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스케치북하고 찌드러 빠띠하고 틀리나요? 네. 이 스케치북은 공책이고 뒤의 서포트 있잖아요. 까로 빠띠하면 그 블랙 보드라는 뜻이고 찌드러 빠띠도 뒤에 서포트가 하나 있잖아요. 나무로 만드는 거. 아니면 뭔가 넓은 판을 빠띠라고 하지. 빠띠 라고 한 것 같아요. 빠띠는 넓은 판을 빠띠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그림판이에요. 그림판. 그림판이 어디 있지? 키딱 코리 보세 뭐. 나는 키딱 책을 이렇게 펴서 앉아있었다. 앉아있어요. 앉았다. 나는 책을 펴서 앉았고 이삭 거르노 탈리스 더. 탈리스. 탈리스. 더가 나와가지고 이스가 나와요. 카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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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하면. 너. 이제 좀 이렇게. 삼. 조금. 로우. 로우. 노. 그거. 완전 로우 펌이죠. 완전 로우 펌이죠. 개. 개는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지요. 개가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쪼두 갖다이. 쪼두는 더하기. 걷다오는 은 빼기. 아. 빼기 더하기를 하고 있다. 거르네요. 하네요. 뭐 이런식이 될 것 같아요. 뺄셈 덧셈을 하네요. 건보니 시크네요. 거너. 거너는 몇 배. 곱하기죠. 곱하기 또한 배우네요. 배우네요. 시크네요. 거차 비틀어 나차. 자. 교실 안에는 지금 춤을 추고 있나봐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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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이 있어요. 교실 안에. 교실 안에 춤이 있다. 이런식으로 표현하나요? 네팔 사람들은? 우리는 교실 안에서 춤을 춘다. 아니요. 시니까 뭐 이런식으로 변하는게 보다. 시니까 모든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시에는 뭔가 꼭 방법이 없고요. 마음대로 쓰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람들은 늘 시를 쓰네요. 우리도 마음대로 말을 하니까. 그래도 다 알아듣고. 네. 시에는 약간 시의 법이 없어요. 한국사람들은 다 시인인 것 같아요. 아. 버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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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릇이는 모래 정도 되겠네요. 아. 버릇이. 버릇이. 모래 정도. 그렇죠. 모래. 모래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사티. 사티. 밀레라. 친구들과 함께. 뭐. 잘해서. 밀레라. 친하게. 뭐. 함께. 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냥. 친구들과 함께. 시험을. 보아요. 앉아서. 이렇게 되겠네요. 와. 드디어. 시골에서 도시로 왔네요. 도시로 왔는데. 왠. 가위가 있고. 구꾸루가 있고. 큰일 났습니다. 자. 찌드로 헤리 버릇이. 자. 카트만 듣고 찌드로 호키. 분. 포카라 고키. 타차에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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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쪼꼬파리 포티 대래에 어글라 어글라 벌어들고 어르신 네. 고래 만체를 에스코 빌딩 라이브 빌딩 번처 네팔리 만체 걸어본 놈 일찍이 띄어 비즈니스 센터 이라고도 하고 아파트멘 사람이 살면 아파트멘 마이크로 가디 사이클 마이크로 사이클 그 다음에 가이 모토사이클 모토사이클 지브로 크로싱 이라고 하죠 횡단보도 지브로 크로싱 영어로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골에는 없으니까 도시에만 오니까 도시에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 지브로 크로싱이라고 하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스할 만체 버티고 볼이라고 해요 전기볼을 버티고 볼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정도 하면 되잖아요 그럼 가드라이게 많죠 바토로 흰 내 바토로 체으마 여포에코 요스코 라이게 번처 뭐라고 하더라 푸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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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죠 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야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 복습하는 또 문제가 나오네요 떨라까스 오드 허르퍼리노스 러렉크노스 여러분들 한번 써 잘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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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라는 뭐라고요 쩔라 병아리 병아리죠 거기서 뭐라 이거 쓰면 되거든요 써 드릴게요 병아리 그 다음에 더모루는 무엇의 새끼에요 더모루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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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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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새끼가 욕인거 알죠 네 그래서 웃겨 차오로 차오로는 무엇의 새끼인가요 가로 말하지 마시죠 망아지 차오로 강아지 강아지 개새끼라고 하면 돼요 강아지 벗재로 벗재로는 새 새새끼 새새끼를 뭐라고 해요 강아지 SPA 괜찮은 거 같아요 pra-to inspects 예 especial OUR FRIENTA 어린 염소 believers 새끼 염소 어린 염소 숙하 두커 수커는 뭐에요 두커는 편안 편안 두커는 교통 어려움 어려움 어르신은 뭐라고 하죠? 어르신은 게으른 아 맞아요. 게으른 게으른 자거리로 멘헤넛띠 열심히 하는 것은 멘헤넛띠 이건 아실 것 같아요. 안 서둘려도 될 것 같죠? 어기, 뻐치 전에 뒤에 여기도 새가 나오네요 꼬이리 꼬일리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꼬일리는 꾀꼬리죠? 뻐꾸기 뻐꾸기 그 다음에 머야르 머야르도 머율 머율은 꾀꼬 공작이에요. 공작 다른 이름도 있던데? 머율하고 머율 다페요. 다페는 산에 있고 머율은 그 밑에 아래쪽에 있고 따뜻한데 네 공작이구요 그 다음에 두쿠르 두쿠르는 뭐예요? 산비둘기 산비둘기 두쿠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뭐죠? 빠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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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 두쿠르 빠레와 주레대는 모르겠어요 주레대는 머리에다가 주로가 있는 그 새가 있잖아요 머리에 관이 있는 새인데요 그냥 주넬기라고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맨날 여기 새에 가면서 두가지 새를 많이 보거든요 하나는 머위나라고 해가지고 시골에 막 가다보면 도로가에 막 앉아있는 새들이 대부분 머위나거든요 한번 제가 너무 빨리 가니까 새가 그 차 밑에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게 머위나고 이게 주넬리는 우는 소리가 예쁘다고 그러네요 주넬리 우리 그 영어로는 주넬리 어 그거 뻐꾸기 아니에요? 뻐꾸기는 틀리고 아 주넬리 다 모르겠어요 오케이 넘어가요 넘어가요 누가 어디서 삽니까 그러네요 동물 동물이랑 새들이 나와있네요 한번 볼까요 네 두가지가 있네요 보누마하고 빠니마 아 그러네요 동물에 사는거하고 물에 사는거 우리가 정글에 사는거하고 물에 사는거 있네요 자 여기는 뭔가요 건게로 뭔지 모르겠네 건게로 게 아 게 게 아 다 쓰는게 옆으로 걷는게 바다에 사는게 네요 여기는 빠니에 살겠네요 빠니마 서르퍼 뱀이네요 뱀은 번도 살고 빠니도 살죠 두간대 다 사는거 그러니까 어 번이라고 쓰는게 더 맞지 않아요 대부분 문제보다 번이 많이 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체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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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뱀 도마뱀이 가끔씩 나오더라구요 체빠로 그 다음에 아 베쿠타 베쿠타 개구리네요 개구리 개구리 이거는 빠니만 조민만 둘 다 샀는데요 그죠? 빠니도 살고 빠니라고 할까요 오케이 개구리 그 다음에 고이 고이는 아거네요 아거 아거 얘네들도 둘 다 샀는데요 대부분 바니에서 산다고 봐야지 아 레컬케 로컬케 로컬케 지난번에 나왔죠 다람쥐 로컬케 다람쥐 로컬케 다람쥐 로컬케 마쿠로는 뭔지 모르겠네 마쿠로 저거 저 스파이더 스파이더 아 거미 거미 다람쥐 여기는 아 거미네요 거미는 어디서 살아요? 거미는 종거리에서 살죠 거미 마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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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에서 벌를때 그거 킬이 닫아가지고 아 오케이 번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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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로는 우리집에서 너무 많아요 번개로가 뭐지? 번개로 잠새 잠새 번개로 잠새 번개로 번개로 참새 네 쑥가는 이렇게 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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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두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쑥가하고 뭐 또 하나 있었는데 까그는 까마귀네요 네 까그는 까마귀 아 아까 코일로 나왔네요 코일리 코일로 코일리 코일로 코일리 코일로 나왔네요 이게 뻐꾸기 그죠 아 모열 모열 모율 모율 공작 모율 핑커 두크루는 산비둘기죠 두크루 산비둘기 주네리 쇼날리 쇠날리 쇠 중에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 쇠를 쇼날리 나이팅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질, 기뜨는 이게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독수리라고 그러죠, 독수리라고 해요. 기뜨도, 기띠도, 기떠도, 기떠도, 기떠도 우리는 그냥 독수리라고 해요. 거래와 짓비둘기네요. 마차, 물고기. 숙제니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노트로 한번 자주 쓰는 말이니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